요새 기술이 진짜 근데 좋아졌어. 요새 기술이 좋아졌지. 테크놀로지가. 잠시만 우리 천옥이 연결이 된다 모르겠네. 어 나왔다. 어 잠깐만. 언니! 언니! 근데 쟤 뭐하는 거야? 아니 천옥이. 헬로. 아니 근데 왜 천옥이. 이봐 천옥이. 천옥아. 렛츠고. 아니 뭐하는 거야? 상대로 사내. 강대로 사내. 그냥 그런대로 사내. 이게 뭐죠? 헤비메탈이야? 아니 뭐하는 거야?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? 우리 저기 철옥이가 쌓인 게 맞네. 어? 응. 솔로! 아 메탈하시는 분인가? 지리 오빠 안녕하세요. 헬로 에브리원. 인사하고 싶은 거 있어? 다들 반갑대요. 조지! 응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. 이게 자연스럽다고요 지금요? 늘 싹 이렇게 우리는 음악으로 대화해. 아 진짜? 혹시 여래는 사실 이게 좀 우리 의도와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. 조지 일이 괜찮나? 어 자긴 괜찮대. 내가 또 락하는 친한 제작자 있으니까 조지도 뭐 혹시 데모 테이프 있으면 나한테 보내봐요. 아니 조지한테 관심 끊어. 지금 나랑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잖아. 아니 그렇게는 그런데 어쨌든 저기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가지고 원래는 조지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가도 되네요. 고! 조지 고! 고! 이제 프리야 프리. 유아 프리. 고! 조지 고! 고! 컴온! 예 오케이. 정확하게 뒷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.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. Never never we talk in front. 뒤에서는 말 안 해요. 앞에서 해요. 앞에서 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럼 지금 저는 조지랑 좀 남은 이야기 나누러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그러면 바이 할게요. 오케이 알았어요. 자 그러면 저기 조지한테도 안무 전해주고요. 바이 조지! 조지! 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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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 과아! We miss you! 예! 아 우리 철옥 씨 그래도 잘 지내고 있네.